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입니다. 제가 올해부터 이투스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저는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내신과 수능 두 가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떠한 강의를 할 것인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강의 소개 한번 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첫 번째 온리온 한국사 전문가 김준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처음 뵙고.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보시면 현재 이투스 교육의 한국사 온라인 강사고요. 그 다음에 단꿈교육에서 8년차 수석연구원이자 온라인 한국사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에듀엘에서 공무원 한국사 교재 검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YBM렛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학교 특강 교수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뭐 잘난 척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를 믿고 따르셔도 괜찮다는 거. 저는 이만큼 검증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수능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능 한국사 공부해야 되나요? 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실 수능 한국사에 대한 인식 잘 알고 있습니다. 쉽죠? 그리고 뭐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 드는 거. 당연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제가 현직에서 연구원 생활하고 있으면서 Q&A를 받은 게 있어요. 총 세 가지 사례를 보자고요. 첫 번째가 11월 달에 올린 글입니다. 제가 곧 수능인데 한국사를 다 까먹어서 1번 말고 풀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네요. 5등급은 체제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이과는 4등급 이상 맞아야 되는 것이 있고 문과는 3등급 이상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태위태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례도 볼게요. 9월 모평하고 10월 모평 둘 다 4등급 나왔답니다. 만약에 이 글을 올린 학생이 이과생이라고 했다면 4등급 커트라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듬성듬성 알고 있고 아마 맞춘 것도 우연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 한국사 수능 최저 등급 때문에 4등급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과생인가 봐요. 그런데 보시면 현재의 다른 과목 학위도 시간이 벅차서 밥 먹을 때 쉴 때 짬짬이 듣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뭐다? 이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공통점. 한국사는 매우 쉽고요. 시험 직전에 보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에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 다음에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죠.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힌다는 겁니다. 자, 한국사는요. 미리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겨울방학 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나중에 9월 수능 직전에는 다른 과목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면은 나중에 밥 먹을 때 할 거예요? 시간 뺏길 건가요? 아니죠. 시험 직전에 보면 된다. 잠깐만 보면 된다고 했지만 막상 난이도가 어려워지면은 대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어떠한 강의를 짜왔는지 한번 커리큘럼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개념 완성 단계인데 개념 완성 같은 경우에는 씬스틸러 개념 완성입니다. 이곳에는요. 제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교재 강의보다 최단 시간, 최고 효율로 여러분들의 개념을 완성시켜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이널이에요. 조금 기억이 잊어질 만 하면은 제가 만점의 타이틀이라는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한국사 각인시켜 드릴 것이고요. 필수는 아닙니다. 개념은 필수고 파이널은 선택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최적 유학입니다. 이거는 제가 필수적으로 여러분께 했으면 좋겠어요. 들었으면. 왜냐하면은 시험에 뭐가 나올지 예측하고 분석하는 게 제 일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자부할 수 있는 게 분석하고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9월 모의평가를 봤을 때 수능에서는 이거는 꼭 나오겠다라는 것을 정리하는 강좌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 외에도 제가 뭘 준비했느냐? 3월, 6월, 9월 수능 대비 모의고사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출제하는 경력이 벌써 8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데이터베이스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직점마다 무료로 다 제공할 거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은 수능 만점 별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능 봤고요. 두 번째 내신 한국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신 한국사에 대한 인식, 제가 오랫동안 현직에 있으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범한 인터넷 강의로는 대비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라고 한다면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교과서는 8개예요. 학교 교과서마다 서술이 다르고요. 다룬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특정 강의를 듣더라도 그 강의에서 다루는 교재가 우리 학교 교과서를 대비한다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평범한 인터넷 강의로는 대비가 불가능한 것이고요. 두 번째 뭐냐? 학교에서 나눠지는 또 다른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선생님들이 배부해 주는 것이죠. 맞아요. 이것도 우리가 또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제가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죠. 볼게요.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김준창 내신 한국사라는 거죠. 왜 제가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봐요. 제 강의 계획서는 다음과 같아요. 총 두 단계예요. 사실은. 봐봐요. 개념완성이 있어요. 신스텔러 개념완성 1학기, 2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대비 특강이 있어요. 우리가 배운 개념을 연결시켜드리고요. 예측시켜드리고요. 1등급으로 인도시켜드릴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말고사에도 개념을 연결해주고 예측해주고 인도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학교 선생님 배부 자료 관련 질문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사를 해봤더니만 보통 특정 강의에서 사용하는 교재 이외의 질문은 다 안 받더라고요. 잘. 근데 저는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학교 선생님보다 더 잘 안다. 그 다음에 뭐 학교 선생님이 틀리고 제가 맞다. 이런 게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말씀해주시는 게 1번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안 된다. 저한테 뭐 줄이다. 질문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의 배우 자료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념 완성에서 이 교재는 어떤 교재인가? 왜 이걸 들으면 대비가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봐봐요. 8종 교과서 내용 플러스 알파라는 겁니다. 8종 교과서를 분석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제 교재 하나면요. 이 8종 교과서 모조리 다 커버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비교 분석했고요.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학교에서 치러진 족보들이 있을 겁니다. 수십만 문제예요. 그거를 제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서 그래프로 퍼센티지로 다 했고요. 거기에 필요한 개념까지 수록해놨습니다. 우리 뭐 우리 학교 교과서에는 없는데 라고 하면서 공부 안 할 건가요? 아 이런 말이죠. 내신은 무조건 고득점 만점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수능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 체점만 맞추면 되지만 내신은 높으면 높을수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절대 풀 수 없는 거 교과 외의 범위에 내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한 문제는. 왜? 등급을 나눠야 되거든요. 그 문제까지 싹 다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념을 99% 완성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은 1%는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 1%는 여기 있습니다. 중간고사 대비특강, 기말고사 대비특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배운 개념을 연결시켜 드릴 것이고요.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올 것인지 예측해 드리고요. 1등급으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다? 완벽하게 개념을 100% 완성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내신 수능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한국사 1등급 틀림없이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윤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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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